2시 발전 2시 발전! 2시 발전입니다. 2시 발전! 문자 볼 땐 너무 빠릅니다. 당장 문급 상담수를 옮겨! 네! 선생님 저 어떡하면 좋죠? 아무래도 그녀가 독심술을 쓰는 것 같아요. 어서 오세요. 제가 볼땐 분명 그녀도 절 좋아하는 눈치였거든요 저 매콤참치랑 고추장볶음 다 나갔나요? 네 거기 없으면 없는거에요 조용히는 구몬에 잖아요 배달 날짜 나갔어요 수투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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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이러한거에요 하아... 3, 2, 1 5, 6, 7, 8, 9, 10 5, 6, 7, 10 5, 6, 7, 10 5, 6, 7, 10 6, 7, 10 저... 죄송해요... 선생님 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걸까요? 고백도 하기 전에 거절이라니 독심술세가 분명해요 그죠? 맞죠? 제 말이 맞는 거죠?